임원희 분명 임원희 다른 훈련병들과 너의 차이가 뭐야? 다른 훈련병들과 너의 차이가 뭐야? 발이 바뀌었습니다 나가! 나가! 뒤로 나가 네 정신 차려라 알겠어? 네 한 번만 더 지적하며 총원 다 각오해 알겠어? 네 빨리 불러라 제자리에서 하나 둘 육군에서 어느 정도의 제식 훈련 받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해군은 다르다 알겠나? 네 정확하게 똑같이 움직이고 목소리는 가장 크게다 알겠나? 네 목소리는 하나 둘 자 지금 행진관 하면서 우리 양 앞으로가 저 양 앞으로가 잘 안되지 맞지? 후변세 모치리 소대장님 목소리 구역밖에 안됩니까? 소대장님 목소리 구역밖에 안됩니까? 모이 고역 소 ne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잔 앙 앙 앙 앙 앙 비로소 생각하고 질문해라, 알겠어? 알겠습니다! 저는 소대장이 좀 더 큰 목소리로 했으면 우리도 화이팅 넘치게 하지 않을까 살짝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소대장한테 물어 좀 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? 근데 소대장이 열정 받았던 것 같습니다